수 카드로 나눗셈식 만들기 수 카드 1, 2, 4를 네모 안에 한 번씩만 넣어 나눗셈을 만들어 보시오 3 나누기 이렇게 되어있는데 ㄱ, ㄴ 이라고 합시다 이 얘기를 ㄱ, ㄴ 하고 ㄷ으로 한다는 뜻이겠지 그럼 3 곱하기 ㄷ을 했을 때 ㄱ, 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3 곱하기 1을 먼저 넣어보는 거야 여기다가 ㄷ에다 1을 넣어보면 3, 2, 1은 3 이렇게 하니까 두 자리가 안되잖아요 이거 자리수가 두 개가 되는데 이거 한 자리가 되잖아요 이거 안되죠 1을 넣으니까 3, 2, 6 이것도 안되죠 4를 넣으니까 3, 4, 12 두 자리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12 나누기 3은 4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27번 수 카드를 네모 안에 한 번씩만 써 넣어 나눗셈을 만들어 보시오 이랬죠 어떻게 한다고? 네모 두 개는 어차피 8 곱하기 네모일 거예요 차례차례 넣어보는 거지 8 곱하기 7을 먼저 넣어보는 거예요 7을 넣어보니까 8, 7이 56 어? 바로 되버리네? 그죠? 그러면 56 56이지? 56을 적어야지 자, 56 되는 거지 7 바로 되는 거죠 자,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8 곱하기 여기에 5를 넣었어요 8 곱하기 5를 하게 되면은 요거는 40이 됩니다 자, 이거 한번씩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40 이거는 만들 수가 없죠 그죠? 안되잖아 그죠? 이거 없잖아 4하고 0이 그 다음에 8 곱하기 네모 그 다음에 이거는 6을 넣으면 8, 6이 48 자, 이거는 4하고 8이 또 없죠 이거 지금 이거 두 자릿수로 물어본 거라기보다는 자, 이거는 봅시다 이거는 3이 없다는 뜻이고 요거는 6이 없다 1, 2가 있다 아, 그 뜻으로 또 해석이 되네 이게 자릿수가 또 아니네요 설명이 이거 27번을 풀다 보니까 그렇네요 그죠? 어쨌든 이 문제는 두 자리도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될 분들은 더두거나 이게 한 번씩 살고 3이라는 숫자가 여기 지금 없잖아 1, 2, 4로만 만들어져야 되니까 아시겠죠? 1, 2, 3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3이 6 했을 때 여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해석이 되네요 밑에 27번을 풀어보니까 여기 또 부가섬이 또 필요하네 이렇게 다 찾아내는 겁니다 수학은 계속 풀면서 수 카드 4, 2, 6 4, 2, 6을 써야 되고 한 번씩만 넣어 나눔셈 만들려고 합니다 만든 나눔셈의 몫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굳이 이제 그 방법이 하더라도 7, 6이 42라는 게 머릿속에 딱 됩니까? 그죠? 그러면 몫이 6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도 관계없기 때문에 먼 운날에는 이게 익숙해지면은 무의미합니다 이게 그냥 암산으로 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자, 29번 자, 29번 같은 경우는 조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네 3장의 수 카드 중 2장을 골라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수 중에서 일어났네 9로 똑같이 나눌 수 있는 수를 모두 걸어갑니다 자, 3장의 수 카드 중 2장을 골라 만들 수 있는 두 자리는 뭐뭐 있을까요? 81 84 그렇대죠 그 다음에 1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18, 14 4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48, 41 이렇게 6개가 있죠 9로 나눌 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9단을 외워서 9단을 외워서 나눠 떨어져야 되잖아요 됐습니까? 9단을 외워서 9단 그래서 자, 81을 먼저 봅시다 81은 9 곱하기 9는 81 됩니까? 되죠 근데 84는 안되죠 12단을?, 13단을 외 GA 18은 9 곱하기 1을 하니까 18 되죠 됩니다 14 안 되죠 9, 6, 6, 5 9, 5, 45 이거 안됩니다 41 안 됩니다 지금 이거 나눌 수 있는 수가 81하고 18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이런 게 조금 어렵죠. 초등학교 3학년 교육이고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이런 것을 낙서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몇 번씩 반복, 풀이.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풀고 이게 만약에 낙서를 이렇게 해온 다음에 맞다, 틀린다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놓고 낙서를 해놓으면 다음에 볼 때 불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상급 문제 위주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연습장에 푸시게 되면 또는 카피본에 푸시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풀어볼 수 있잖아요. 알 때까지. 이거 가장 비효율주의인 방법이 이렇게 두꺼운 창고사를 한 번만 풀고 버리는 겁니다. 그게 안 좋죠. 몇 번씩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중고등학교 가서도 수학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모르는 수 5하기 28 나누기 네모는 4에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 5하기 28 나누기 네모는 4에서 4 곱하기 네모는 28이므로 7 들어가면 되죠. 30번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시오. 지금 나누기 나누기 7 뭐 나누기 7은 9 그럼 7 곱하기 9는 네모 이러면 되죠. 7 9 63 31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가 작은 것부터 차례로 기호를 쓰려고 합니다.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6 곱하기 5는 6 5 30 4 32 8 6 2 48 지금 크기 수는 6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뭐가 크고 3이 있잖아요. 그죠. 작은 것부터 적으려 했으니까 작은 것 3에 해당되는 니은부터 적으려죠. 5에 해당되는 기역 그 다음에 디역 니은 기역 디귿이 됩니다. 32번 어떤 수로 6 어떤 수를 6으로 나누면 몫이 4가 됩니다. 어떤 수를 구하세요. 어떤 수는 6 곱하기 4를 하면 되죠. 6 4 24 33번 영수와 지니가 각자 들고 있는 나눌셈의 몫이 같을 때 몫이 같네. 밑줄자 끄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40 나누기 5는 5 8 40 됐죠. 그러면 이거 이 뜻이잖아. 32 나누기 네모는 몫이 같다 쓰니까 8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8 4 해야 되니까 그죠. 네모는 4가 되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4가 됩니다. 8 4 30이 되니까 자 이게 조금 중요하네. 이 문제 33번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 구하기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한자릿수 모두 구하기 15 나누기 5 자 이 15 나누기 일단 같다고 보는 거는 같다고 보는 거는 5 3 15가 되어서 3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5 3 15 그죠. 15 나누기 5는 3이므로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3이라 적고 3 결과가 3이잖아. 그럼 1이 되잖아요. 이게 3이니까 3보다 작고 네모 0 1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모 안에 들어가는 거는 1 2가 들어가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습니다. 당연히 중학교 올라가시면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나옵니다. 34번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모두 찾아 0표하시오. 그랬죠. 자 21 나누기 4 3 7 21 7이 되죠. 이렇게 되죠. 이게 1이 되니까. 7보다 커야 돼. 그럼 8하고 9가 들어가죠. 8하고 9 35번 1부터 9까지의 수 중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한자리 수를 모두 구하려고 합니다.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25 나누기 5는 5 25 5가 되죠. 25 나누기 5는 5 5가 됩니다. 5보다 작다. 이렇게 되잖아요. 1부터 9까지 수죠. 그러면 1 대고 2 대고 3 대고 4가 되죠. 36번 1부터 9까지 수 중 네모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한자리 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시오. 자 기억을 풀게 되면 16 나누기 4는 4가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죠. 1부터 9까지 입니다. 이때 네모는 5 6 7 8 9가 되죠. 5 6 7 8 9 됩니다. ㄹ에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모두 찾아 0표 하시오. ㄹ은 네모가 49 나누기 7 하면 7 7이 49 7 되죠. 네모가 7 보다 작다가 되죠. 네모가 되는 것은 1 2 3 4 5 6이 되죠. 1 2 3 4 5 6 네모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한자리 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공통 5 보이죠. 그 다음에 6 되죠. 5하고 6 그죠. 그래서 개수를 물어본 거죠. 5하고 6 2개 자 이 문제 아주 좋아요. 36번 아 또 상권 문제네 다행히도 자 이 문제 별표 3개 37번 사과 18개를 3명이 똑같이 나누어 먹으려고 합니다. 한 명이 사과를 몇 개씩 먹을 수 있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사과를 동그라미로 바꿔서 저시 3개 똑같이 나누어 그리기 어 봅시다. 어 이렇게 돼야 되네. 그죠. 하나 둘 하나 둘 요렇게 6개씩 내야 되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명이 사과를 몇 개씩 먹을 수 있는지 구하기 자 이거는 18 나누기 3으로 하면 되죠. 여기죠. 여섯 개 여섯 개 38번 같은 모양은 같은 수를 나타낼 때 클로버의 알맞은 수는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펼센트 시기에서 네모의 알맞은 수 구하기 다섯 번 뺐죠. 그죠. 다섯 번 뺐다는 말은 이렇게 되죠. 이게 5 5 5가 5가 그죠. 여기 5잖아요. 다섯 번 뺐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6이 되죠. 됐습니까. 그러므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모양은 6이 됩니다. 나누셈식에서 다이아몬드에 6이 들어가니까 6 나누기 2를 물어본 거죠. 클로버는 3이 되죠. 됐어요. 자 이것도 괜찮습니다. 39번 편의점에서 사탕을 진열대에 놓으려고 합니다. 사탕을 진열대 8칸에 똑같이 나누어 정리하면 한 칸에 8칸에 물이 쭉 이렇게 진열대에 있다 치면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한 칸에 4봉지가 들어가네 이거 총 8칸 진열대에 놓으려고 하는 사탕은 모두 몇 봉지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진열대에 놓으려고 하는 사탕의 봉지 수를 네모라 하여 한 칸에 한 칸에 네 봉지잖아. 진열대에 놓으려고 하는 사탕의 봉지수 이거 총 총 총 봉지수네. 네모라 하여 이렇게 그 뜻이네. 네모라 하여 여덟 칸에 여덟 칸에 그죠? 4봉지 1이 되네. 그 뜻이잖아. 지금 이렇게 나누어 셈으로 나타내야죠. 이렇게 나타내고 진열대에 놓으려고 하는 사탕은 모두 몇 봉지지만 네모는 8 곱하기 4를 하면 되죠. 30이 봉지가 됩니다. 자 이거 한글을 잘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 책을 또 많이 좀 보셔야 됩니다. 구구실력이 뒷받침되어지만 이러한 문장제 문제 실생활예제 활용 이런 것을 잘 풀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 올라가시면 이러한 문제들이 태반입니다. 한글로 쭉 읽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식을 세우고 또 문제를 풀고 자 40번 다이앤의 반 남학생은 24명 이 학생은 이 학생은 남학생보다 6명이 적습니다. 그럼 이 학생은 2406을 해야 되네 28명 다이앤의 반 학생을 한 모둠에 7명이 되도록 남으면 이랬는데 일단 다이앤의 반 전체 학생을 구해야 되니까 남학생 24다기 이 학생 18명 되잖아요. 이거 두 개 더해야 되죠. 42명이 되죠. 그리고 읽어보면 여기는 한 모둠에 7명씩 되도록 나누면 이랬죠. 모둠은 모두 몇 개가 되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42 나누기 7을 하면 되죠. 6개가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별표 3개가 됩니다. 어렵죠. 그죠? 이거 구하는 게 어렵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이죠. 이거 구해야 됩니다. 41번. 어느 공장의 기계는 일정한 빠르기로 3분의 상자를 9개씩 포장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적으면 돼요. 3분의 9개 포장해. 자 그러면은 6분 되면은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6분 되면은 3분의 9개 그러니까 6분 딱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3분 흘른 거지. 0분에서 딱 3분 딱 흐르니까 9개 또 3분 또 흘렸어요. 그럼 6분 되는 데는 18개 되겠네요. 또 3분이 흘렀어요. 그럼 9분째 되는 거죠. 그럼 몇 개 될 것 같아요? 그런 데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기계는 또 플러스 9개 늘어나잖아. 그럼 이기는 27개가 늘어나지.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지금 그 뜻이 하나 지금 저기요. 같은 빠르기로 상자 21개를 포장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분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이랬죠. 자 그럼 이게 1분 동안 아 자 근데 이거는 또 1분 동안 포장할 수 있는 지금 이게 21개라는 게 여기 중간에 끼잖아요. 3분 단위로 하게 되면 구할 수가 없죠. 또 이렇게 되면 일단 3분 단위로 이렇게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거는 1분 동안 이것도 잘 제시를 했죠. 1분 동안 포장할 수 있는 상자 수 구하기 오 아주 좋아요. 자 3분 동안 3개를 포장해 잘 생각하세요. 3분 동안 3분 동안 9개 포장을 해요. 9개 그럼 1분 동안에는 자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3분 동안에는 9개를 포장합니다. 그러면 1분 동안에는 몇 개를 하냐 이렇게 되죠. 1분 동안 자 이거는 9 나누기 3이 되는 거예요. 3 자 9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3개 자 보세요. 1분 동안에 3개를 포장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9 나누기 3을 쌓으면 자 왜 그런지 봅시다. 1분 동안에 3개면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그럼 2분 되면 자 2분이라는 거는 이때 1분이 흘렀죠. 6분째 되는 때는 6개 되겠죠. 다시 1분이 흘러 그럼 3분 됐죠. 3분 되면 또 3개가 많아질 거잖아요. 9개 되잖아요. 딱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1분 동안에 3개씩 만들게 되면 3분 동안에 9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9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9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3개 1분 동안에 3개 됩니다. 아 이거 4개를 했다는 거는 이런 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죠? 3개 자 상자 21개를 포장하는데 걸리는 시간 과기 그러면 1분 동안 3개니까 21 나누기 3은 하게 되는 거야. 자 이 원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1분 동안에 3개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또 1분 흘러서 그럼 4분째지 4분째는 12개 또 1분 흘러서 5분째죠? 그러면은 또 3개 늘어나니까 15개 되고 6분째는 18개 되고 7분째는 20일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쭉 규칙을 찾아갖고 구하면은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20일 나누기 3을 하는 거야. 이렇게 왜냐하면은 1분 동안에 3개씩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7분이 걸리는 거예요. 7 분이 됩니다. 이 문제가 중권 문제 이전에 풀이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무심코 그냥 여러분들은 9나라로 3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따져보세요. 저처럼 그렇게 해서 1분 동안에 구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를 느낌이 와야 됩니다. 그냥 9나라로 3 이렇게 3개 왔다 갔다 답만 보고 쭉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거 42번 다음 두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 나눌을 세면서 몫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7단 곱셈 구구에서 곱의 10의 자릿수가 4인 곱셈식 찾기 이랬죠. 그러면 7 곱하기 7 6이 42 7 7이 49 이랬죠. 그럼 이게 뭡니까? 이렇게 찾았죠? 4인 곱셈식 찾기 이렇게 두 개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찾고 몫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 구하기 42 나누기 7을 하게 되면 몫이 6이 나오고 49 나누기 7을 하면 7이 나오죠. 자 결국은 나누어지는 수 있죠. 이게 크면 뭡니까? 몫도 크지죠. 크잖아요. 몫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 구하기 7이죠. 이렇게 됩니다. 43번 기역과 니은의 값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기역 기역은 4 곱하기 기역을 하면 28이 되잖아요. 기역은 4 7 28이 되고 자 니은은 9 곱하기 5가 되겠죠. 5 9 45가 됩니다. 기역 플러스 니은 7 플러스 45를 해서 52가 됩니다. 44번 길이가 72cm인 철사를 잘라 겹치지 않게 모두 사용하여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9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러났죠. 그러면 길이가 72cm인 정사각형 9개를 만들었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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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렇게 했고 이게 9개 정사각형 1개를 만드는데 사용한 철사기 길이를 구하는 것은 72 나누기 9를 하면 되겠죠. 철사 길이는 8cm가 됩니다. 이거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걸 네모라 그러면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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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cm라는 소리입니다. 또 물어본 게 만든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몇 cm입니까? 자 똑같은 수 이거 4개죠? 이거 4잖아요. 그죠? 그럼 2 곱하기 4 또는 4이 8 되잖아요. 자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4 곱하기 네모는 8이랑 똑같은 소리지. 그죠? 네모는 2가 되는 거죠. 그죠? 또한 뭐 어떻게 하니까 2를 네모 하면 8 되죠.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고 그래서 2cm가 되죠. 이거는 8 나누기 4를 하면 되겠죠. 그죠? 2cm가 됩니다. 이거 3급 문제다. 그죠? 45번 기르기는 먼 거리를 날아갈 때 다같이 V 모양으로 무리를 지어 날아갑니다. 뒤에 있는 기르기일수록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서로 번갈아가면서 자리를 바꾸고 날면 오랫동안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번갈아가면서 나는구나. 기르기일 때 6마리씩 6개의 무리를 지어 자리를 바꾸고 가며 날고 있습니다. 6마리씩 6개의 무리. 그럼 6마리씩 6개의 무리면 기르기는 모두 몇 마리입니까? 6 곱하기 6이 되겠네요. 그죠? 36 마리가 되죠. 기르기일 때 9마리씩 무리를 지을 때 무리는 모두 몇 개 되는지 나눠셈을 나타내세요. 36 나누기 9 하면 되죠. 기르기일 때 9마리씩 무리를 지어서 날면 무리는 모두 몇 개가 됩니까? 4대고 무리가 4개가 됩니다. 46번 아랍 숫자는 인도 아라비아 숫자에서 변형되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도 아라비아 숫자 이름은 1,2,3,4,5 인도 6,7,8,9 6,7,8,9까지 다 나타났네요. 아랍 숫자 다음 아랍 숫자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두 자릿수를 8로 나눔 몫을 구하시오. 이랬죠. 이걸 나타내는 건 찾아야죠. 이게 지금 3이고 이거는 4고 이거는 6이네. 3,4,6이죠. 밑에 또 적게 되어있죠. 3,4,6 입니다. 위 보면서 찾으면 되죠. 1에서 구한 아랍 숫자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두 자릿수 3부터 어차피 가장 큰 것 만드니까 두 자릿수니까 6으로 시작하면 되죠. 6,13하고 64 이런 데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64,64로 만들 수 있잖아요. 거기서 가장 큰 두 자릿수는 그래서 64가 되죠. 이게 더 크잖아요. 그래서 찾아내고 따라서 사면 되죠. 2에서 구한 가장 큰 두 자릿수를 8로 나누면 8,8이 64가 되죠. 이게 몫이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이끌어 줄 100년직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마지막 오른쪽 밑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